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떤 체험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어항방에 물고기 친구들을 쫙 비춰주고 있는데요 찬 저기 어항이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오! 잉어들이 노는 수영장이 있어요 이 잉어풀장에다가 저희가 먹이주는 체험을 할 건데요 그냥 사료를 툭툭툭 던져주는 체험은 아니고요 보시면 제가 미리 준비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료를 이렇게 물과 혼합해서 이렇게 반려동물 이유식 반려동물 우유통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를 여기 있는 물고기 친구들에게 주며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이 젖병에 있는 사료를 먹을 건데요 애기처럼 젖병을 물고 쪽쪽 빨면서 먹는데요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물고기에게 한번 주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물속에다가 젖병을 넣어 볼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잉어들이 막 몰려오는 게 보이시죠? 자 잉어들이 몰려와서 젖병에다가 입을 대고 쪽쪽 빠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조금 더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잉어들이 무서운가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 보이시죠? 젖병 꼭지를 꼭꼭 빨아먹으면서 안에 있는 사료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아직은 이 잉어들이 훈련 중이라 조금 완벽하게 몰려오진 않는데요 며칠만 더 훈련을 한다면 잉어들이 와서 맛있게 이 젖병 사료를 열심히 먹을 것 같아요 자 잠깐 한번 지켜볼게요 어떤 친구가 용기 있게 와서 먹는지 자 여기 아기 작은 잉어가 아주 용기 있게 와서 젖병을 살짝살짝 건드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엔 좀 큰 친구들이 몰려오네요 우와 이번에는 엄청 많이 몰려왔죠? 어떤 친구가 가장 열심히 빠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저 작은 친구가 식탐이 가장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네요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서 이게 느낌이요 젖병을 잡고 있으면 쪽쪽 빠는 느낌을 손끝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오 저 황금색 잉어가 아하 어? 보이시죠? 쪽쪽쪽쪽쪽쪽쪽쪽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시죠? 되려나? exactly 가위 pes乳 숙가가 아하 겨빈고 기다리다가 잉어들이 잘 안오면 젖병을 살짝 눌러 사료를 조금 뿌려주시면 냄새를 맡고 잉어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온대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주면 잉어 친구들이 젖병을 쪽쪽 아주 잘 빤답니다 너무 잘 먹죠? 서로 먹겠다고 막 싸워요 그리고 쩍쩍 소리 들리죠? 이렇게 스마일러에는 젖병을 아주 잘 빠는 잉어들이 있답니다 이 잉어들에게 젖병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체험이 궁금하거나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스마일러로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